제사를 드리자 손 모아 너네 걱정 라면속 별점 슬프들처럼 나중에 넣어다 아직도 찍지 못해서 맛집표 지폐 앞에선 자 비저기더라고 당신도 뜨뜨끈하다 딱 드러나겠지 노은불악과 동시에 그들의 투합 난 진짜로 한 팀에 간친 매일들을 방침했다 감바침에 못 만나 불안감이 엄습한다면 뺄 숟가락 손 떼 봐 드러마 둘테야 늑대가랑이 찌는 들깨란다 주제 파악 지켜줄게 다 하나 둘 셋 셋 잡아당겨 굴의 나루 네 앞둘 넷체 가족 그 유굴 때 한겨 반드시 터를 없애고 바꾸지 에이게 너와 나를 가르기 두 나무리 니가 병사수일지 엄청 나는 비 나가 뭘 맞추지 바르기 킬러 올바른 길로 인도와 심도 유까르 길로 적절한 시선으로는 킬러 비틀어진 봉사 나는 심청과 가리 찢겨 진가밤이 도해 난 비록 걸어 꼭 좀 나니 편하지 또 벗어나지 곳에 니 대한민국 허전 꿈을 그기 퍼펀 체들은 지구 검열 된 내일은 꼰대가 싫어 넌 내 성적을 두려워하잖아 난 반대를 하고 공포를 즐겨 접어봐라 파티를 망치러 와서 방심을 하길래 다들 방안에선 폭동을 꾸며 보나 마나 주인공은 편들을 꺼서 난데 피해서 펌쳐 나에게 톰 요콜은 툭하게 빙이 났어 워 들는 것도 배는 것도 없어 근데 너는 모든 것을 걸어 꼭 떨고 있잖아 벌써 도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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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